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후회 없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오늘은 금전거래는 금물이다. 60년생 집안에 혼사가 있겠으나 상대방이 까다로워 고민이다. 72년생 원하던 거래는 성사되지 않는다. 84년생 의욕이 너무 강해 상대가 부담스러워한다. 다음은 쥐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평소하던 방식을 변경하지 마라. 61년생 지금은 어려우나 곧 호전될 것이니 낙심하지 마라. 73년생 서두르지 말고 길게는 5년을 내다보아야 한다. 85년생 평생을 함께할 것이나 연인을 만나게 된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삼자의 도움으로 이윤이 많은 거래거니 성사된다. 62년생 다소 이루어질 조짐이 보인다. 74년생 가고자 하는 곳에 반가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86년생 상대의 마음을 돌릴 길이 없으니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뜻밖의 일로 쉽게 이루어지니 부기공명 누리는구나. 63년생 붙어봐야 승산 없고 이겨봐야 득이 없다. 75년생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라. 87년생 취직이나 이직의 길이 열린다. 용띠 가 보겠습니다. 52년생 혈압이나 스트레스에 주의해야 한다. 64년생 자존심을 버려야 하루가 편하다. 76년생 가끔씩은 상대에게 빈틈을 보이는 여유를 가지라. 88년생 잃어버린 물건은 북방에 있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차량 사고를 조심하라. 65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오나 단 부정한 생각은 버려라. 77년생 포상이나 승진수가 있겠다. 89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니 자중하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헛된 재물을 탐하지 말라. 66년생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루니 차근차근 성취하라. 78년생 술집을 가까이 가지 마라. 오늘은 금주해라. 90년생 주변에 휩싸이지 말지어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시비에 가담치 마라. 불리하다. 67년생 노력에 공전하고 손실이 있겠으니 나중으로 연기하라. 79년생 약속을 지켜라. 불가하면 사전에 양해를 얻어야 한다. 91년생 여행은 나중으로 연기함이 좋겠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당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기회가 오고 있다. 68년생 작은 소망은 이루어진다. 80년생 백년해로 할 배피를 만난다. 92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라.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매사에 조심하고 두 번 세 번 확인하라. 69년생 부정한 방법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81년생 떠난 연인은 돌아오지 않으니 기다리지 말아라. 93년생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옛 주인이 따로 있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니 신경 써라. 70년생 큰 진전은 없으나 어려운 일이 잘 풀리니 바쁠 것도 없다. 82년생 마음을 달래줄 것이 찾아온다. 94년생 좋은 친구랑 여행을 떠나라.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라. 71년생 천번이든 만번이든 참하라. 83년생 모든 일에 꾀가 많으니 이루기 어렵다. 95년생 중심을 잃지 말라. 끝내 이루리라. 90년생 끝내 이루기 어렵다. 감사합니다.